형님들 여기 뭐예요? 노다지! 노다지! 노다지요? 너 여기 처음 오지? 네 처음이에요. 너 여기 처음 오지? 예. 여기가 강남 갤러리 같은데요. 강남 갤러리아 백화점 같은. 그래 여기 명품 존나 있다. 아 저요? 너 명품 좋아하지? 네. 여기서 진짜 100만 원짜리 10만 원에 산다. 아 진짜요? 야. 얘기하고 있는데. 아 저 형 계속 나 이상하게 쳐다봐가지고. 왜 그래? 니 오늘 형이 어제 배달 떼어가지고 월급 많이 받았거든? 아 배달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유통업. 아 유통업이요? 유통업 새끼야. 딜리버리 딜리버리. 뭐라 했냐? 딜리버리. 그게 뭔데? 배달. 그러니까 아무튼 골라. 예예. 형이 골라줄게. 니 옷 잘 입을 줄 모르지? 네 그렇긴 합니다. 형이 골라줄게. 예예. 여기로 가자고. 어? 뭐라고? 여기로 가자고. 여기로 가자고. 예예. 와 옷 진짜 많네요. 형님 봐봐. 반스. 반스. 반스? 오 진짜 반스 있네. 반스도 있지? 예예. 나이키. 어? 나이키. 에디션. 오 나이킥도 있잖아. 레드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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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윙 진짜 나고. 다 했잖아. 아 진짜? 여기 다 했잖아. 네. 내가 너 축구 좋아하냐? 축구 좋아하죠. 축구 좋아해? 네. 축구화 했잖아. 야 뽕 그대로 살아있다. 뽕 그대로 살아있다. 흔들리는 거 같은데. 세뽕이야 세뽕. 아 세뽕이에요? 그대로. 와 대박이다. 맘이 들어 형님. 맘이 들어? 네. 그리고 저. 사양이 얼마에요? 5,000원이에요? 네 5,000원. 와 진짜. 이거 매장에서 기본가 5,500원이거든? 네. 5,000원에 반다이. 내가 한 사. 아 이거요? 아 저 발 저. 이거? 야 5,000원이래잖아. 아이씨. 아이씨. 혹시 저 매장 하거든요? 거기 한번 들려주실래요? 어 여기 이거 이런 매장이요? 안내해드릴게요. 한 50m 안 돼. 아 아 맞지? 바로 알아보시니까. 아다가. 형이 진짜 유명하시던데 형님들. 니가 동네 놈들인가 새끼들이 그 새끼들한테 제보 해가지고 좀 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알았어요. 와 형이 진짜 멋있어요 형이. 아니 갑자기 떠서 그래. 아니 저 때문에 뜬 거잖아요 제가. 야 뭐라 했냐? 저 때문에 제가 영상 올려서 뜬 거잖아요. 아니 잠깐만 잠깐만. 기대봐. 네. 십장해라. 아 예 알겠습니다 형님. 예. 오고! 어. 야야야야. 아 예. 아. 여기 개입한대요 형님 여기. 어 버버리 있다. 버버리. 형 여기 버버리 있어요 버버리. 저 버버리 형님. 아 지금 마탱이 갔네요. 저 형님 쇼핑. 눈깔 돌았다 지금. 돌어진 거 같은데 진짜. 눈깔 돌았어. 네. 형 저도 옷 좀 세팅해주세요 형님. 아 그래 야 너 뭐 좋아하냐 메이크업. 저 베르사체 이런 것도 좋은데. 형님 이거 얼마예요 베르사체. 어 저희 그거 15만 원이요. 15? 15? 야 놀아볼. 예 형님. 뭐라 했냐 이거 갖고 싶다 했어? 예 형님. ㅋㅋㅋㅋㅋ 안 돼요? 뒤질래? 가빈 씨. 야 이때는 여기 야 야 야. 버버리다. 버버리. 어? 버버리다. 예예.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30이에요 30. 30이요? 예예 30. 너 이거 왜요 뭐. 예? 뭐. 아니 왜.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너 버버리 안 어울려. 루이비통은 이런 거. 아 형님들 여기. 들어오자. 야 여기. 여기 아무튼 얘기하지 마. 아 진짜요? 여기 우리만 만대요. 아까 좀. 예 좀 프리미엄 만두긴 나는데. 프리미엄 잡이야. 예예. 야 알지? 롤렉스요? 알겠습니다. 가자. 네. 오 베르사츠다. 너 그거 알아? 엠베르사츠다. 오 엠베르사츠네? 밀미티드. 밀미티드. 밀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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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라노. 밀라노요? 밀라노 이 새끼야. 아 이거 근데 찜이 많나 이게? 이런 메이크업 없는 것 같아. 우와. 스테이스러워. 여기 완전히. 아 여기 야. 예예. 진짜 조용히 해야 돼. 진짜 조용히 해야 돼. 알겠습니다. 여기 진짜 프리미엄이야. 아 진짜요? 저거 바지 완전 개입하다 저기. 야 이거 알지? 이메이커. 아 저 중학교 때 많이 입고 다녔던 건데. 예 20년 전에 유행했던 거. 에르메스 거. 예? 어디 거야? 에르메스. 뭐라고요? 에르메스 거. 어? 에? 에르메스 거. 아 에르메스요? 에르메스 거. 에르메스라고 돼 있나요? 잠깐만요. 에르메스 거잖아. 어디 어디 어디. 에르메스. 잠깐만 초점을 안 잡혀가지고. 에르메스 거. 저 뭐. 원단. 베트남으로 돼 있어? 베트남으로 돼 있네 베트남으로 돼 있네. 적당히 해. 예. 야 너 칼하트 이런 거 좋아해? 칼하트. 칼하트요? 칼하트. 칼하트? 칼하트는 이 새끼야. 아. 칼하. 칼하. 칼하트. 이 새끼네 이거. 아 예예예예. 야. 칼하트. 예? 아 이거요? 이거 조금 무진사 같은 데서 또 유행하는 거. 이거 어때? 아 근데 형 저 명품 사주신다고. 야 너 이거 입생로랑 가방 이거 마음에 드냐? YSL 진짜 입생로랑이네요? 어 로렌 로렌. 어 여기 근데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여기 직원분. 사은품 사은품 사은품. 직원분인 거 같은데. 직원분인 거 같은데. 사은품 사은품 사은품. 사은품 사은품 사은품. 아 많이 죽었네 여기. 잘 갔습니다. 다가오세요 형들. 아예. 아. 아버지 형들은 저희 사모점 낼 거거든요. 그때는 좀 대단한 것도 좀 배울게요. 매장에 딱 형님이랑 저 사이즈 맞추고 있어요. 아유. 잘 보고 있습니다. 얘가 여기 유튜브 이렇게 올려가지고. 우리 또 이렇게 대접 받는다 형이. 그러니까 형이 제가 은인이네요 진짜. 형 뭔지 모르지만 저 주세요 그거. 아이고. 내가 이거 찾자. 사이즈가 봐. 아 저. 뭐라 했어. 저도 형이 하나 갖고싶은데 기대해봐. 죄송합니다. 중심 잡자. 네,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되는데, 이거. 야, 너희는 왜 찍냐? 저도 그냥. 일단은, 일단은 네한테 지금 어울리는 게 없어. 아까 저기 엠베르사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없고 형이 이제 사업하러 가야 되거든? 어? 저 형. 비즈니스부러 가야 돼. 형이 뭐 사준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날 이쪽으로 다시 와. 다음 주 월요일 여기 오면 형 볼 수 있어요? 너 여기 시간 남지, 너는? 예. 여기서 둘러보고, 네가 마음에 드는 거. 아, 형 참으세요 형이. 네가 마음에 드는 거 찜을 해놔. 예. 얘가 걸어놔. 예, 알겠습니다. 어디 명품샵이든 무조건 얘가 걸어놔야 되거든? 예, 예, 예. 걸어놓고 그때 다시 만나자고. 예, 알겠습니다. 형은 그냥 가야 되니까. 예, 예. 형, 그러면 다음에 뵈요 형님. 월요일날. 예, 수고했어. 예, 저. 가세요 형님. 들어가세요. 이 새끼들. 여기, 구경하는 양은. 여행을 턴단에. 예.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최선에서의 계약을해. 없게 필요합니다. 다시上고. 이끼리. 이끼리. 가세요.